불쩍 보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도 불쩍 보았습니다 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 짜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가자 엠icer 엠 going 엠 엠 엠 엠 엠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친구랑 응도불짬뽕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친구랑 응도불짜장 4단계 원자폭탄맛 저는 불짬뽕 4단계 원자폭탄맛에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가보신 분 사장님 혹시 물만두 되나요? 물만두 하나랑 불짜장면 4단계 제일 매운 원자폭탄이랑 불짬뽕 4단계 제일 매운 원자폭탄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 주문한 음식 나왔습니다 저는 첫 끼라서 속아플까봐 물만두까지 해서 같이 시켰습니다 저는 불짬뽕 4단계 짜장 4단계에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굳이 먹었나 본데? 배추 당연히 바로 사례가 걸리시는 것 같은데 한번 썸낼용으로 짜장 한번 들어주시죠 빨리 비벼갖고 강한척 거기 고춧가루 뿌렸습니까 혹시? 네 4단계 먹으면서 또 강한척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네요 오히려 고춧가루가 중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꾸미가 꼴뚜기가 얼마나 매울냐 매운거 드신다고 아침까지 챙겨드시고 아침 뭐 드셨습니까? 고기 먹었어요 얼굴 왜 이빨해졌습니다 아버지 어 맵다 짜장이 맵다고 어찌하십니까 바로 오는데 이거는 짜장이 맵다고 했는데 매운 물만 드십쇼 음 아 이거 속 아플 수도 있겠는데 뭐 제가 분명히 속 아플 수 있다고 약국 가서 그 위보호제 사서 가젠데 뭐 남자가 남자가 뭐 어쩌고 뭐 통증은 나를 이길 수 없으면 나를 강하게 만드는 이상한 소리 하더만 저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소리 하더만 지금 고통 속에 지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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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떡이가 많이 들었네요 얼굴 그거돼서 움직이고 있네요 망했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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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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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네요 목구멍이 따가운데 안 드실 것 같으면 포기하시죠 다 먹어야지 쓰러지신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 아침에 고기 드셨으면 일부러 든든하게 먹고 와서 배부르면 속 아플까 봐 안 먹었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더 소가 고프지 않나? 전 모르겠습니다 미장량 한 개 먹었으면 하나 다 데미지 없었을 것 같은데 완보 짬뽕은 솔직히 별로 안 맵네요 난 짬뽕이 더 매웠는데 짜장님도 있습니다 아 속이 뜨겁다 우와 다 드셨네요 응 완장 물만두랑 같이 먹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물만두랑 같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부산 영도 불짬뽕 부산도 불짬뽕 와가지고 4단계 불짬뽕 오작보다 4단계 둘 다 들어주시죠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나? 어 괜찮은데? 목 따갑지? 좋아 응 따갑다 옛날엔 속이 아팠는데 따가운 게 낫지 속이 아프면 보다는 따가운 게 낫다 진짜 속이 아프면 큰일 낫네 알지? 날 알지 그거 앗 곧이 놀아 곧이 놀아 곧이 놀아 곧이 놀아 곧이 하나